시작, 하나, 둘, 셋 몸 많이 가지만, 하나 하고 너무 붙어있으면 안 돼 하고 한 발 뒤로 멈춰서 팔 먼저 갈 수 있게 공간같아요 걸고 보고 틀어! 따라가면서 만약에 내가 잘못 치더라도 다음 공 준비만 돼있으면 되는데 잘못 쳤다고 해서 상체 들리면 안 돼 봐나요?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걸고 멈춰야 내가 반대도 들고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걸고 여기로 온다고 몸이 너무 많이 와 그러니까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한 발 뒤로 멈춰야 처음에 여기로도 주고 두번째는 반대로도 줘요 반대 커트때는 가운데로 따라와서 여기 앞에 커트를 해줍니다 내가 침 쪽으로 70% 간다 이렇게 봐봐요 앞서 앞에 걸릴 것 같으면 아니면 대각으로 안 쳐내고 하나, 둘, 자세 맞춰 더 자세 맞춰서 팡, 팡, 팡 아니면 헤어핑 그대로 다시 해도 돼요 몸 많이 갈 필요 없이 오른쪽에 오는 거면 팔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오니까 또 반대도 멀고 하드 뒤집혀요 항상 팔이 더 옆에 이번 sürreshold 하나, 다시 하나, 오 좋아 그렇지 전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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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야 돼 하나, 오, 좋아. 그렇지 전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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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ights이 있어야 돼 오! 여기 자 서비스 받고 나서 다음 공도 바로 준비하자 엄지 내리고 하나 지금 너무 욕심 부리지만 앞에다가 툭 떨어져 푸싱 안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? 같은 잡에서 reapp05 근데 지금 낮은 데에 앞 스윙 나오니까 걸리네 준비 그대로 짧게 그렇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? 락핸드 어떻게 잡을까? 백핸드로 안 치는 거 같은데 자 다시 시작 걸고 뜨면 푸싱 맞죠? 봐봐요 이게 떠버리면 안 돼 낱개 길어도 되니까 낱개 준비 낱개 투 반대 오 잘했어 아니면 힘있게 칠 수 있으면 저 뒤로 보내도 되니까 자세 안 잡히면 해야 되니까 백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면 이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엄지 내리고 바로 자 준비 바로 엄지 내리고 바로 바로가 안되네요 팔 먼저, 팔 먼저 맞으면 하나 둘 셋 잘 올렸으면 바로 또 수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시작 하나, 둘, 셋 몸 많이 가지마 하나 하고 너무 붙어있으면 안 돼 하고 한발 뒤로 멈춰서 팔 먼저 갈 수 있게 공감 잘 만들어놓고 잘했어, 다시 시작 만들어놓고 기다렸다가 툭 그렇지 시작 만들어놓고 기다렸다가 툭 그렇지 근데 배가 틀고 왜 여기로 가야? 여기로 가야돼 다시 다시 걸고 보고 틀어 따라가면서 만약에 내가 잘못 치더라도 다음 공 준비만 돼 있으면 되는데 잘못 쳤다고 해서 상처 들리면 준비 내가 잘못 치더라도 다음 공 준비 이거 이거 외워야겠다 이거 치면 다음 공 이거 다시 변화를 줘야 돼 하나, 변화 줘 다시 여유 여유 가지고 걸고 기다렸다가 봐봐요 문제점 봐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걸고 멈춰야 내가 반대도 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걸고 여기로 온다고 몸이 너무 많이 와 그러니까 공간이 없는 거 한발 뒤로 멈춰야 걸고 나서 한발 뒤로 멈춰서 팔 못 뻗어야 돼 자 잘 멈췄으면 팔이 들어와야 되는데 팔 접은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언더밖에 안 되죠 팔 앞으로 쭉 자 걸고 기다려 팔 앞으로 쭉 그렇지 배가 스스로는 밀어서 쳐봐 너무 많이 나 풀도우도 여기서 멈춰야 돼 자 세 개 더 걸고 바로 쭉 너무 내려갔어 끊어 그렇지 걸고 끊어 잘했어 다시 하나 더 걸고 다시 하나 준비 하나 둘 셋 잘했어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만 만들어져도 충분히 다 잘한거 따라가셨어요 이제는 이제는 처음에 여기로 더 주고 두 번째는 반대로 반대 쳤을 때는 가운데로 따라와서 여기 앞에 커트 해줄게요 내가 팀 쪽으로 70% 간다고 하나 둘 하나 봐봐요 상체가 너무 뜨죠 자세 낮추는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가야 돼 그렇지 하나 둘 그대로 이것만 되면 완벽한데 준비 하나 둘 셋 네 그렇지 근데 봐봐요 앞사람한테 걸릴 것 같으면은 아니면 대각으로 앉혀야 되고 하나 둘 자세 낮춰 더 자세 낮춰서 팡 팡 팡 아니면은 헤어핀 그대로 다시 해도 돼 상대방한테 안 잡히면 하나 둘 셋 소심한 언덕 그냥 헤어핀 해봐요 하나 그냥 대봐요 그렇지 다시 준비 또 걸고 준비 그렇지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또 준비 계속 준비 하나 그렇지 오 좋았어 시작 하나 좋아 틀어 시작 하나 좋아 틀어 엉덩이 좌구부러지잖아요 오른발만 따라와야죠 오른발만 하나 오 더 자신 있게 잘했어 치고 잘했어 들어가면서 하나 둘 좋아 셋 이제 두 가지만 생각하면 셋을 생각 안 했잖아 잘했어 잘했어 항상 3구까지 준비 하나 오 이거 근데 진짜 조금만 더 잘하면 될까 조금만 더 해봐요 조금만 더 해봐요 둘 오 공이 떠서 그렇지 코스는 잘 갔어 하나 몸 너무 빨리 왔어요 공 치고 들어가야지 공부터 먼저 치고 봐봐요 무슨 뭐가 문제냐면 몸부터 가고 스윙이 나오니까 적힌 라켓 먼저 스윙 먼저 가야지 그렇지 스윙 먼저 가야지 그렇지 그리고 틀고 몸 많이 갈 필요 없이 오른쪽에 오는 거 보면 팔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오니까 또 반대도 멀고 항상 팔이 더 옆에 몸 많이 가지 말고 그렇지 오 속였어 속였어 나 준비 몸 많이 가지 말고 라켓만 그렇지 라켓만 가 오 굿 잘했어 잘했어 라켓만 먼저 라켓만 먼저 라켓 먼저 라켓 먼저 그렇지 오 좋았어 준비 라켓 먼저 뜨지 않게 뜨지만 않게 그렇지 뜨지 않게 어우 무거워 어우 무거워 다시 시작 하나 둘 잘했어 대신 너무 빠르게 치지 말고 부드럽게 부드럽고 쌀게 툭 그렇지 툭 준비 다음 준비 그렇지 툭 그렇지 준비 다음 준비 그렇지 오 제일 잘했다 나이스 시작 치고 봐봐요 흘러가면서 계속 치자 그러니까 공도 불안정한 확실히 치고 쑥 치고 나서 쑥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네 오케이 네 오 오 오 오 오 에이저 되게 했데요 하나 둘 셋 다음 준비 항상 다음 거 까지 다음 거 까지 다음 거 까지 잘했어 잘했어 하나 둘 셋 다음 준비 항상 다음 거 까지 다음 거 까지 잘했어 잘했어 준비 시작 하나 그렇지 둘 뜨지 않게 셋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쳐 뭐야 잘했어 바꿔주세요 자 아까 느낌 그대로 아무거나 치는 거예요 하나 둘 때려 그렇지 때려 오 좋아 하나 둘 때려 그렇지 때려 오 좋아 이거 막 위협적인 게 같잖아요 그렇죠 준비 하나 둘 때려 그렇지 오 자신감이 생겼어 팔 접히지 않게 하나 둘 셋 따라가서 하나 둘 하나 그렇지 시작 하나 둘 셋 오 굿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지 따라가서 시작 하나 둘 그렇지 틀어 와우 시작 하나 둘 하나 그렇지 틀어 와우 준비 시작 하나 그렇지 하나 그렇지 오 에이저 바로 가겠다 준비 시작 하나 둘 반대 틀어주고 근데 그 공이 지금 너무 짧고 너무 떴죠 좋아 살살 하나 둘 셋 그렇지 나이스 시작 하나 다시 시작 하나 오 좋아 그렇지 쳐 쳐 쳐 이겨야 돼 오오 오 좋아 그렇지 쳐 쳐 어른이 이겨야 돼 오오 잘했어 잘했어 하나 둘 셋 준비 따라가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더 시작 하나 둘 잘했어 이거 하고 나서는 앞으로 들어가지 말고 뒤로 나와요 잘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